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의 영향으로 1월 16일 일요일에 일본의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은 화산이 폭발한 통과 지역의 일본의 자위대 함성과 항공기를 긴급 파견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 함성과 항공기를 남태평양 통과에 긴급 파견한 이유는 주요 목적은 직접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진동파 관련 데이터를 관측하고 이 지진이 일본의 활성지각판에 미치는 진동 영향과 미래의 쓰나미 관련 데이터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2004년의 인도양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인도양 지진 쓰나미는 2004년 12월 26일 규모 9.1에서 9.3의 해저 지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주기가 2.68마이크로초 짧아졌습니다. 이때 지진으로 발생한 표면판은 지구를 15회 돌았습니다. 이 지진해일로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아프리카에 소말리아까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전세계에서 28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갑자기 일본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500km 이상의 신발 강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한 달 뒤인 8월 16일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00년 만에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해저 화산이 대폭발했습니다. 그 후 남태평양 바누와도 통과 피지 파피아 뉴게니 인도네시아에서 신발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해저 화산들이 계속해서 폭발을 하였고 통과해서 12월부터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결국 1월 15일에 네번째 해저 화산이 대폭발하면서 이번에 엄청난 규모의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여 전세계에 큰 피해와 우려를 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월 18일 화요일 현지에도 남태평양에서는 신발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해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의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 역시 계속하여 신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월 18일 오후 1시 현재 벌써 오가사와라 제도 치치지마에서 규모 4.5와 4.0의 강진이 벌써 두 번 연속 발생하였고 어제 1월 17일 월요일에도 역시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치치지마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1월 15일에도 오가사와라 제도 치치지마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1월 14일에도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했고 1월 12일에도 규모 4.5의 연속 두 번의 강진이 발생했고 1월 10일에도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하나하나 세는 것이 힘들 정도의 강진들이 일본의 해저지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해저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저의 이런 강진들은 분명히 얼마 안 있어 일본 도쿄와 후지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번 통과 해저화산 대폭발과 같은 이러한 대폭발을 일본의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의 수많은 화산들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일본 본토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일본 최대의 위기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